스파이더맨 파프로홈 스파이더맨 파프로홈 트레일러 is about to play but if you haven't seen Avengers Endgame yet, stop watching because there's some serious spoilers about to come up but if you have seen Avengers Endgame, enjoy the trailer 잘 들으셨나요? 너무 빨라서 잘 안 들리죠? 영상을 끊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파이더맨 파프로홈 트레일러 is about to play 스파이더맨 파프로홈 트레일러 is about to play 스파이더맨 파프로홈 트레일러 is about to play 자, 첫 번째로 The 스파이더맨 파프로홈 트레일러 is about to play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파프로는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파프로홈이라고 했으니 집으로부터 멀리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예고라는 뜻이고요 is about to be about to는 막 뭐뭐하려고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플레이, 시작하다, 재생하다 라는 단어가 붙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역하면 스파이더맨 파프로홈 예고편이 재생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의역해서 스파이더맨 파프로홈 예고편을 재생하기에 앞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이네요 but if you haven't seen Avengers and the game yet stop watching 이라고 했어요 but 그러나 if you 너가 만약에 haven't seen haven't seen은 see 보다 라는 뜻의 과거 분사로 무엇무엇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무엇무엇을 본 적이 없대요 뭐를 본 적이 없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뒤에 yet이 붙었죠 yet은 아직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아직 본 적이 없다면 stop watching 보는 것을 멈추세요 직역해서 만약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아직 보지 않았다면 예고편 보는 것을 멈추세요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의역해서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라고 했네요 because there's some serious spoilers about to come up because there's some serious spoilers about to come up because there's some serious spoilers about to come up 그 다음 세 번째 because there's some serious spoiler about to come up 이라고 했어요 because 왜냐하면 there's some 그것은 some은 특별히 해석해 주지 않아도 되죠 serious spoiler serious 심각한 spoiler 심각한 스포일러를 스포일러라는 건 영화나 뭐 드라마 소설 과 같은 미디어들의 줄거리를 독자들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about 여기 또 나왔네요 우리 처음에 be about 막 뭐 뭐 하려하다 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뒤에 come up come up 이라는 것은 무언가 떠오르다 무슨 일이 생기다 터지다 일어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스포일러가 막 시작하려고 하니 막 일어나려고 하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역하면 왜냐하면 예고편에서는 심각한 스포일러를 막 터뜨리려 해요 즉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but if you have seen Avengers Endgame enjoy the trailer but if you have seen Avengers Endgame enjoy the trailer but if you have seen Avengers Endgame enjoy the trailer but if you have seen Avengers Endgame but if you have seen Avengers Endgame enjoy the trailer 자 but 그러나 if you 너가 만약에 have seen 여기서는 not이 안 들어갔죠 have seen 그래서 무엇을 본 적 있다 무엇을 봤어요 Avengers Endgame을 Avengers Endgame을 본 적이 있다면 enjoy 즐기다 The trailer 예고편을 만약 Avengers Endgame을 보셨다면 예고편을 즐겁게 보세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문단을 나눠서 해석해 보니까 별거 아니죠 영화 제목이 길어서 말이 길었을 뿐이지 문장의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을까요 그건 영어에 소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문법 공부는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소리를 듣는 건 많이 하지 않죠 그래서 잘 들리지 않아도 많이 많이 들어주면 조금씩 조금씩 영어의 소리가 잘 들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눠서 천천히 들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 Guardians Avengers Endgame waists if you haven't seen Avengers End Game yet stop watching because there's some serious spoilers about to come up because there's some serious spoilers about to come up because there's some serious spoilers about to come up 어때요? 처음보다 좀 더 잘 들리시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들리지 않아도 반복해서 들어주시는 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줄라이의 영화 속 영화 한 문장 여기까지고요.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화로 또 만나요.